공정위에서도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직영매장 없는 프랜차이즈는 사업을 못하도록 말이죠.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직영매장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인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직영매장이 없다는 건 그만큼 본사도 자신들의 매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죠. 정녕 가맹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본사가 본인들의 매장을 잘 모른다니.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직영매장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는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프랜차이즈는 창업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외식 사업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엄연히 이건 교육사업에 속합니다. 그들은 가맹점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교육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럼 성공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면 당연히 성공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성공 모델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나중에 하나 둘씩 문제점이 생겨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안는 거죠. TV 예능을 보면 파일럿 방송이라고 있어요. 예능을 매주 방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같은 컨셉으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방송을 하는 거죠. 보통 연휴나 명절때 이런 파일럿 방송들이 많이 방송되는데 그 방송이 인기를 얻으면 아예 메인 방송으로 주간 편성이 되는 형식이죠. 직영 매장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외식 사업에서는 치킨이 가장 대중적이니까 제가 치킨 브랜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치킨 프랜차이즈는 무려 5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네임드라 부를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은 10개의 브랜드만 넣고 보더라도 직영점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모르셨다고요? 설마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페리카나, 네네치킨, 그리고 맘스터치, 처갓집 양념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은 현재 직영 매장이 단 1도 없습니다. 0개예요. 매출의 기준으로 봐도 BBQ만 22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치킨 1위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교촌도 직영점은 딱 2개밖에 되질 않아요. 최근에는 본사들도 직영점의 필요성을 깨닫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교촌도 이 직영점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거의 뭐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직영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브랜드만 만들었다 하면 치킴만 튀겼다 하면 무조건 팔리는 그런 시국이 아닌 거죠. 특히나 이런 불경기 때는 더더욱 말이에요. 전국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내놓는 신메뉴들이 하나같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본사 메뉴 개발 R&D팀은 늘 꾸중을 듣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람도 자주 바뀌고 그에 성공하는 신메뉴가 없다면 좌천되는 거죠. 그런데 R&D팀도 할 말이 아마 많을 겁니다. 도대체 이 메뉴들의 실질적인 반응들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단지 작게 할 수 있는 내부 테스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론 그리고 몇 사람의 입맛 뭐 이벤트성으로 간간히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굳이 신메뉴 때문에 직영점이 필요한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에요. 신메뉴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직영점을 운영해보지 않고는 가맹점들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본사에서는 몇 퍼센트의 마진이 남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단지 이론에 근거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 이론을 가맹점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죠. 우리는 이 정도의 마진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 전문가이지만 실제 테스트 매장이 없다면 가맹점주가 겪을 무한한 문제점들을 모두 다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경영 방식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손익에 따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직영점이 없다면 본사는 제대로 가맹점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간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수백, 수천 개의 가맹점을 가진 본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할까요? 좋은 브랜드, 직영 매장이 많은 브랜드는 그만큼 폐업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신메뉴에 관한 건데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메뉴가 나오면 이건 강제 발주예요. 손님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본사에서 강압적으로 발주를 넣게 합니다. 아니, 그냥 강제로 그냥 배송을 해줘요. 제가 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본사도 신메뉴를 팔아야 이윤이 남고 돈 들여서 만든 메뉴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테스트 되지 않은 날것이죠. 출시하고 나서야, 진짜로 팔아보고 나서야 고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요. 최근 만난 한 외식업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전에서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은 곳이 아니면 걸러들여야 된다고 말이죠. TV에 나오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아무 실전 경험 없이 그냥 자격증을 좀 따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창업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봤을 때는 너무 무식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직영점이 없어도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직영점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친인척이 해당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예요. 가족들이요. 그리고 본사 대표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직영 매장의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체계인 거죠.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리고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익성, 인기 없는 신메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진 않겠죠. 특히 후자인, 가맹본사 대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대표가 모든 걸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런 브랜드들이 참 많습니다. 흙속의 진주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런 브랜드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창업비도 다른 대형 프랜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지원 시스템도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모든 게 다 전수가 되니까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든 아니면 개인 업장을 운영하시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장사를 안 해본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이고요. 슈퍼바이저라고 담당 매니저가 붙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배운 이야기밖에 매뉴얼대로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말을.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소규모로 대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해결 방법들을 배운다면 좀 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겠죠. 단 그렇다고 모든 프랜차이즈의 잣대를 직영 매장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해버리면 직영 매장 없이 진정 가맹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직영점 없는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가 이때까지 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직영 매장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랜차 상담을 할 때도 왜 직영 매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이 앞으로 장사를 준비하고 또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